오늘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한 약속을 하고 거기에 올인해야지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고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이면서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왜 무리한 약속을 하고 거기에 올인하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에 올인하고 모든 기회에 완전히 전념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요. 대부분 올인하는 마인드셋을 경계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안전하게 나눠서 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투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나눠서 안전하게 위험을 분산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일종의 믿음이에요. 신념이고. 한 번에 올인하면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이 마인드를 버리셔야 됩니다. 한 번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큰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증하라.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마인드셋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들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 이런 것들은요.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인을 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와 창의력, 노력을 다 쓰더라도 이것은 다시 우리가 무한 리필, 생겹살처럼 무한 리필 된다는 거죠. 다시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에너지 충전이 되고요. 창의력이 또 샘솟고요. 또 다시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인하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인 믿음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이런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창의력, 노력이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올인하면 다 없어지니까 또 올인하면 안 되고 분산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생각입니다. 행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요. 여러분들은 위험에 대한 생각, 행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 번, 자주 행동할 수 있는지 그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계 짓지 않는 이상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한계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난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곧 여러분들의 한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창의력을 모두 써버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해서 안 된다? 그럼 다음에 하면 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른번에 하면 되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죠. 이번 기회를 놓쳤다? 그럼 다른 기회,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여전히 숙구칠 거고, 다시 차오를 거고, 여러분의 창의력은 전혀 닳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인하지 못하겠다. 나는 올인한 건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약에 올인을 해요. 어떤 고객에게 나는 이 사람한테 보험을 팔겠어. 나는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겠으라고 올인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실패했어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물론 고객을 놓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고객 말고 또 다른 고객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게 우리는 다시 또 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을 한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와 창의력은 계속 차오르니까.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무리한 약속을 하면 눈살을 찌푸려요. 쟤는 허풍이다. 쟤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익숙하게 되죠. 어떤 게 익숙하냐? 더 적게 약속하고 더 많이 주라. 그러니까 고객에게 저는 10밖에 못 드려요 하고 20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10밖에 기대 안 해서 20을 받았을 때 엄청 감동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무리한 약속 30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40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광고를 하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걸 꺼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성공 방식,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리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 한 것 이상으로 좋은 성과, 좋은 보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은 더 큰 감동을 받게 되겠죠. 그럼 고객은 여러분밖에 찾지 않을 겁니다.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무리한 약속을 하시고 그 이상을 주도록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의 능력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에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한계가 없으니까. 무리한 약속하기라는 개념은요. 고객에 대한 후수 조치, 홍보물, 우편, 이메일, 소셜미디어, 전화, 방문, 이벤트, 면담. 모든 세일즈의 과정에 적용됩니다. 어느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세일즈 통틀어서 전체에다 전부 다 우린하는 겁니다. 무리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래 통상적으로 3일이 걸린다고 하면 제가 이틀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주는 거죠. 이메일 피드백에 줄 때도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훨씬 더 장문에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약속한 것을, 고객에게 내가 30을 주기로 했는데 뭐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진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문제 안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발전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무리하게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낼지는, 그 다음에 알아내거나 해보면 된다는 거죠. 먼저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 난관에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스스로 해법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무리한 약속을 하고, 올인하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약속을 하고, 올인하고,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또 엄청난 행동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조차 놀랄 수준의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한결치 만듭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런 생각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에겐 한계가 없다. 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객에게 어떤 걸 하는 거죠? 내가 그 보통의 수준보다 그 이상의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고객이 사드리면 고객이 이거를 계약해 주시면 저는 이거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약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들을 계속 부딪히겠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랄만한 수준의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한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왜 그랜트 카돈이 무리한 약속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 가시나요? 무리한 약속을 할 수 있고 우린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단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고민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창의력을 창의력을 그 문제를 푸는 데 해결하는 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과를 내실 것이고 그 성과는 다른 사람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